성세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유업의 능력과 유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배우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주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때에 이 시즌에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성장하고 확장케 하고 계시는데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가정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유업의 능력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유업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 유업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돌 감남나무였지만 이제는 참 감남나무에게 접붙임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언약을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나 한 가문 심지어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광대하고 위대한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온 인류, 온 지구,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속하시고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게시하여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하시죠 이삭을 바치기로 올라온 이후에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즌 창세기 22장부터 28장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유업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라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우리를 예언하고 계시죠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건 교회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이 이 약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를 통한 너의 손 낸 예수 그리스를 통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 한 존재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한 가정과 한 영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온 인류,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계획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크다 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정, 한 나라, 한 인류 전체보다 훨씬 큰 이 계획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신은 분이시라고 믿으세요? 그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주신 이후에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이삭을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 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확증하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도 허락한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또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며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퍼져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선조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게시한 이후에 야곱 시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게시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겠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을 너의 세대들에게 이어가게 하여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나의 약속입니다 나의 유업입니다 나의 세대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여정을 이어가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세대가 자녀에게로 자녀의 세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은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세족식 해주는 행사 이벤트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을 통해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뭐예요?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업의 시리즈를 드리면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콜 기도회 때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추천했었던 책이죠 에릭 존슨, 빌 존슨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저한 모멘텀이라는 책이에요 이 영적 유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쓴 책을 이 책 말고 아직 저는 찾아보지 못해서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찾은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책인데 두껍지 않아요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번역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입하셔서 이 시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크신 계획을 윗세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 책 가운데에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을 세워두셨다 결단만으로는 이 계획을 성취하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려면 몇 세대의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몇 세대 간의 연합만으로도 부족하다 과거와 현재 세대의 연합을 통해 영적 유산의 개념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는 성령님의 참된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님만이 각 시대를 향한 뜻과 목적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걸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원하지 않는 자들은 유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내 관심과 내 목적이 내 삶의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 시선과 그릇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희승이야만 해도 그랬죠 왕정시대 역사 가운데 희승이야만큼 놀라운 자신의 세대에 개혁과 부흥을 이뤄낸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조차도 어떤 시선이 없었어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만련이 너무나 안타깝게 끝나요 그 자가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 못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자가 거룩하지 않아서였습니까? 그 자가 열정이 없어서였어요? 그 자가 꿈과 비전이 없어서였습니까? 그 자가 기도가 부족했었고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왕국, 내 가정,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 세대에 주신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그러한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의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증거가 뭘로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두 세대가 연합하여서 목숨을 거는 예배로 나타났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합하여서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 걸 만큼 신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태도가 그들의 증거였다라고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대가지불 기억나세요? 막벨라 굴을 사고 아직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야곱 모두 뭐라고 합니까? 내 뼈를 그 땅에 묻어라 그죠? 그것은 나의 아비가 대가지불한 땅이고 나 또한 그곳에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대가지불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세 번째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맞이해 주기 싶은데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하나 불러다가 맹세하게 하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면서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의, 내 며느리, 내 아들의 이 아내는 이 땅에 이방 민족에게서 하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종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니 주인이시여 그 가문이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만났는데 만약 내가 뭐하러 우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그 먼 땅까지 가냐 난 안 간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우리 자손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절대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두 세대에 함께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이때는 이삭도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고 산에 올라 목숨을 거는 예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삭도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이삭도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저 순간까지도 아직 자손들이 바다에 몰아야 할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자신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막벨라굴 그 해불온 땅, 그 땅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약속이 전혀 눈앞에 한 털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세대에서 다 못다 이룬 꿈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의 세대 이삭 너의 세대에서 이루실 거고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벗어나지 않냐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때 너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두 세대가 함께 품었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삭도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을 그대로 파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냐고 야곱과 이삭 둘 다 죽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뼈를 아버지가 대가 지불한 그 땅에 묻어라 믿는 거죠 여전히 야곱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곱은 죽을 때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그죠? 더더욱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멀어져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는다 나의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그 유업을 주셨고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도 그 유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선포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의 예언적인 선포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나를 절대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아무리 성취가 멀러져 보여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신뢰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과 인내와 씨름의 시간을 넉넉히 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에게 주신 유업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신 유업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룰 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이루어나가고 있는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큰 꿈을 품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빌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한 개인 가정 나 한 개인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크리시언들은 가장 이기적인 크리시언라고 했어요 정말 이기적인 크리시언들이에요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세대가 그랬어요 야곱도 그렇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자신은 살아생전 볼 수도 없는 약속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때 노인 세대, 장년 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반대로 말해요 꿈은 언제 꾸는 거라 그래요? 어릴 때 꾸는 거라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꿈을 버리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노년이 돼가면 돼갈수록 청년 시절에도 꾸지 않던 원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꿔주셔야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가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세대가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세대가 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 안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초대형 꿈을 꾸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세대에서도 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중간에 잠시 사이드 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유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 한 주 유업을 이어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세요? 유업을 이어받고 물려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 세대의 꿈의 성취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한다 청년들이여! 알렐루야! 아비 세대의 꿈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렇게 유업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에 걸쳐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이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죠?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지마 나는 이 유업을 이어주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종이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뭐냐 유업을 이어받고 유업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가문과 세대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앞서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보다 앞서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천사들이 먼저 길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 평탄한 길 위로 걸어가는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큰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유업을 향한 열정을 받으십시오 아비 세대에게 청년 세대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세대와 세대에 이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업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돕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알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출애국기 23장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사자,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10편 34편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 도사 수많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천사가 바글바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업을 받고 유업을 존귀여기고 이 유업과 약속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씨름하고 막혀있는 우물이 있다면 우물을 다시 파고 싸워야 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싸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유업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앞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평탕하게 닦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천사들이 많이 많이 와야 돼요 돌짝박을 우리가 가기엔 속도가 너무 늦어져요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건설 천사 업자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업은 뭐고 지켜야 되는 유업은 뭐고 전수해줘야 되는 유업은 뭐야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유업을 진짜 원하시냐고 정말 지금 당장 내 삶의 필요와 돌파와 기적과 이런 수준의 기도와 말씀과 선포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꿈을 품게 원하세요? 진짜 그 대가집으로 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마펠라구를 사고 싶으세요? 진짜 목숨 거는 예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아셔야죠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선조는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실 겁니까? 유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경우 우리 맘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업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유업이 뭔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동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필요 내 자녀들의 필요 우리 가문의 필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세요?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로렌 커닝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었던 그 종들의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작게는 저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저는 더 높은 차원으로 경험하고 싶고 태중에 있는 제 자녀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자만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보다 훨씬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이 있는 자만이 내 삶의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을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유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약속을 알고 계세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도록 부르신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차원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 교회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예수를 통해 전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인류 구원 계획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한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게만 허락하신 한 줄기의 유업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1대인데요 저는 1세대인데요 구원의 1세대인데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통해 그 줄기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에릭 존슨이 이 책에서 뭘 하나 쓰는 줄 아세요? 자기는 질투심이라는 게 없대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딱 하나 부러운 게 뭐냐 자기는 유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릭 존슨은 외가 쪽으로는 6대째 사역자지만이고 친가 쪽으로는 6대째 사역자인가? 아무튼 한쪽으로는 6대째, 한쪽으로는 4대째 목회자 가정이고 믿는 성도 그룹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유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빠가 좀 다른 집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순의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죠? 유업은 정해지는 거예요 유업은 받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세대 크리스션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한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분명히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있는 자야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목소리 큰 사람? 큰 교회 세우는 사람? 기도인도 잘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정의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얘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장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때거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얘네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뭘로 제시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났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한 생명 자신의 한 인생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을 받은 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약속을 누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절대 이제 내 인생 이 땅에서 남아있는 육신의 인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을 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조로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매일매일 더 큰 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영역 안에서 꿈과 유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미국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구체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빌 존슨 목사님 가정만 봐도 그렇고 최하 목사님 가정만 봐도 그래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부르심은 이거야라는 걸 구체적으로 자식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에게 교육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약속을 받아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있어 너도 그 꿈을 이루어 이런 거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나와 내 가문이 받은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유업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나 아버지 세대로부터 그 유업을 받은 세대는 끈질기게 그 유업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시즌 때문에 잠시 떠나 있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떠났던 야곱은 죽어서라도 나를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라 라고 말하죠 알렐루야! 그러한 위대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가문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으로 받은 약속과 유업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여서 아니면 그냥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찬양팀 찬양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지체로 부르심받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나가라고 부르신 교회라는 부르심에 의해서 그 교회에 접붙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 가운데에 나를 어떤 몸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몸과 함께 그 인류 계획 가운데에 나를 포함시키시는가 나를 묻고 그 부르신대로 교회에 접붙임 되셔야 돼요 지체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가문에게 허락하신 가정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뭔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몸과 지체를 이룬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 교회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교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업들이 뭡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일터 교회를 개척하고 연합하는 교회 사도적인 교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유업을 물려주는 교회 할렐루야 이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조 최한 목사님, HIM 네트워크, 홍정식 목사님 그들을 통해 이루신 그 유업 이 땅 가운데 이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업은 주어지는 겁니다 유업은 내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유업을 이어가고 성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하시는 열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송도 땅, 이 인천 땅을 품는 것 동안 저는 포함된다고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불의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항하고 기특했어요 우리 청년 몇 명이 저에게 송도 땅으로 내가 직장을 구하기 원한다고 송도 땅에 이사하기 원한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인천 땅으로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단순히 교회 가까이 살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기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유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한 열정을 가진 지체들은 축복받을지어다 천사들이 앞서가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의 길을 천사들이 평탄하게 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알렐루야 우리 송도 빌리지를 하나 만드십시다 베델은 레딩이 완전 베델 나와바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 인구가 10만 명인데 송도가 만 명이에요 만 명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베델 사람들이에요 마트에서 캐시어도 베델 교인 택시 운전사도 베델 교인 공항 직원도 베델 교인 아시아 사람들이 내리면 그 공항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출입구 관리사무소 물어본대요 베델 왔냐 나도 베델 교인이다 너무 빨리 통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도 다리를 건너왔는데 편의점을 가도 송도 교인 우리 교인 할렐루야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송도의 교회들의 지체들이 이 도시를 먹읍시다 할렐루야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더 나아가 인천 송도 주안 요한아 주안은 네 땅이다 할렐루야 땅을 취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교회를 향한 유업 그 열정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시름해야 되는 유업이 뭐냐 국가적 차원의 유업이에요 국가적 차원의 유업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민족주의 신학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각 국가에게 주신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국가 단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막 국가 다 없어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몰라 손잡고 막 강강술래하듯이 막 이렇게 다 막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프랑스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다만 양의 국가냐 염소의 국가냐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양의 나라로 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만이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게시록 게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나라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국가 단위의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올림픽 생각나시죠 올림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리 할 때 어떻게 해요 국가별로 이렇게 막 깃발 들고 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선수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제림대에 그러한 예배 잔치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온 민족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저렇게 일하셨구나 와 안반도 땅의 사장님 저렇게 일하셨구나 그때 가면 통일한국이 되어 있겠죠 알렐루야 이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질문해야죠 여러분의 나라의 유업은 뭡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그 유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유업이 이어지지 어떡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은 뭐 구국기도 하시는 분들만 가져야 되는 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나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군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으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이 한반도에 자리 잡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렇다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역사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을 통하여서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이 나라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풍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유업은 뭐냐면 기도와 중보의 나라 그리고 선교의 나라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기도와 중보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의 유업을 이어받겠다라는 한국의 민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가 어떻든 우리가 G12 교회든 알파코스 교회든 뭐 감리교 교회든 침내교 교회든 독립교단 교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예배팀이 있는 교회든 무슨 사역의 스타일과 모습과 색깔과 어떤 네트워크와 어떤 교단에 소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도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회 그리고 보금화, 민족 보금화, 열방 보금화, 선교에 대한 꿈이 없는 교회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정렬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운동하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집하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국기도회 하는 교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한국 교회라면 받아야 하는 유업이고 각자 교회의 색깔과 겉옷은 다를 수 있죠 그 유업을 어떻게 물려주느냐 교단별로 다를 수 있어요 교회별로 다를 수 있어요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한국 교회로서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유업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더콜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는 교두보인 거예요 덕호를 통해 우리는 사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은 한국 민족에게 주신 이 유업이 첫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책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주다 스미스라고 하는 놀라운 미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되게 멋쟁이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은 누구죠? 그 가수? 미국 가수?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의 단임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도 저스틴 비버같이 옷을 입고 다니세요 엄청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잘생긴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뜻을 이해가 되세요?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유업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무엇은 유업을 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한국은 기도와 금식의 유업이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우리는 금식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강조하나? 어쩔 수 없어요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내가 한국인이라면 이 한국의 유업을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저받은 유업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이며 내가 이 유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고 기다릴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물려줄 것이냐 이걸 씨름하고 고민해야 돼요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만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중보 기도 팀들만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기도 운동하는 교회들만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라면 반드시 품어야 되는 꿈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차원, 가정 차원 여러분의 약속과 유업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적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로 우리 교회 차원의 유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이 뭔지 여러분 모두는 세 가족 반의 리더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이 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과 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국가 차원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이 땅과 이 땅의 거주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도와 선교와 금식과 중보의 유업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고속도로 건설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파송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앞서 길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수많은 천사들이 닦아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 싸우고 뚫어주고 고속도로로 닦아주는 한국의 청사들이 파송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